1. 쇠보리 시브롤레이가 추석을 맞이해 대규모 고객 시승 프로모션을 개시한다. 1. 쇠보리 시브롤레의 추석 맞이 시승 이벤트는 추첨을 통해 선발된 고객 100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11일간 이코녹스와 볼트 EV, 카마로, 스파크, 말리부, 트랙스 등 쇠보레 대표 제품 시승 기회를 제공하며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1. 오늘부터 3주 동안 전국 쇠보레 전시장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쇠보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원하는 시승 모델을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2. 또한 추첨을 통해 응모 고객에게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며 시승 및 경품 단첨 결과는 9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한국재마케팅본부 이용태 상무는 가족이 모이는 명절을 맞아 쇠보레 제품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대규모 시승 이벤트를 전개한다며 쇠보레 제품의 장점을 이해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인 제품 시승의 기회를 다방면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